엘리멘트 무브먼트 크루 안녕하세요 저희는 엘리멘트 무브먼트 크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엘리멘트 무브먼트 크루는요 스트릿 뿐만 아니라 클래식 스트릿이 융합된 하나의 크루고요 최근에도 수상을 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대회나 다른 컴페티션에서 많은 수상을 이뤘습니다 스트릿과 클래식에 융합된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허물이 없는 경계선이 없는 정말 다양한 춤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럼 스트릿